돌덩이가 어깨에 내려앉은 것 같이 무겁고 결려요 세상 어디에 도 없고 세상 어디에 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입니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문자를 가진 지구인 문자로 책이라는 놀라운 물건을 만들고 책 읽는 재미를 느끼는 지구인들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책방은 그런 지구인들을 연구하면서 지구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을 골라주는 책방입니다 저희 유튜브 책방 도나에서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할 때마다 독서 퀴즈를 진행하고 있어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는 푸짐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퀴즈까지 참여해주세요 유튜브 책방 도나도 구독 아직 버튼 안 누르셨나요? 지금이라도 얼른 누르시고 구독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독서 퀴즈까지 끝까지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책방 도나의 북마스터 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이 우주에 장식할 행성이 될 책은 많은 지구인들이 찾던 책일 것 같아요 바로 이유 없이 아픈 몸이나 통증을 사라지게 만들어줄 책 운동 말고 움직임 리셋입니다 이 책은 축구선수 기성용, 프로골프선수 최혜진, 한국 100m 육상 최고 기록 보유자 김구경 등 대한민국 국가대표들이 찾는다는 대한민국 넘버원 스포츠 의학 최고 전문가 홍정기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홍정기 교수님은 지난 30년간 재활치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통증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치료 경험 그리고 노하우, 운동과학 이론을 총망라해서 이 한 권의 책에 모두 모두 당했다고 하죠 아 뒷목이 뻣뻣하고 돌아가질 않아요 돌덩이가 어깨에 내려앉은 것 같이 무겁고 결려요 아 가만히 있어도 무릎이 찌릿찌릿 찌릿찌릿 아파요 많은 사람들이 거북목, 어깨 결림, 허리 디스크, 무릎 통증, 만성 통증을 호소합니다 더 놀라운 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운동하는 20, 30대도 통증을 호소한다는 사실이에요 왜 다들 이렇게 통증을 달고 사는 걸까요? 그건 바로 잘못된 움직임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140여 개의 관절이 있는데요 모든 관절에는 적절한 사용방법이 있습니다 사용방향과 각도, 강도 등이 저마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걸 제대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들이 이 관절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다던가 하의를 신고 다닌다던가 한쪽 발에만 힘을 쏟은 채 서 있는다던가 하면서요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을 입어서 통증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책은 무턱대고 운동부터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움직임을 제대로 된 움직임으로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라 라고 조언합니다 일단 목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허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무릎은 어떻게 제대로 움직여야 하는지 등등을 말이죠 말 그대로 우리 몸 전체의 움직임을 리셋 시키는 겁니다 만성적으로 통증에 시달려온 분들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통증 부위에 자극이 들어오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로 인해 경직된 근육 안에 자리하고 있는 신경들이 더욱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추신경계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고 관절의 가동 범위는 줄고 통증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겨우 바로잡았는데 다시 생활하면서 그 무릎에 통증이 또 생길까봐 두려워가지고 반대쪽 무릎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또 다칠까봐 혹은 아플까봐 몸을 움츠리는 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변의 다른 관절을 대신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부위의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게 되죠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큰일이 나지도 않고요 엄청난 통증이 몰아치지도 않아요 자신감을 가지고 안전한 범위 즉 움직여도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천천히 움직여서 다시 움직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렵다고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세요 그러다 보면 뇌도 이 정도의 움직임은 위험하지 않다고 여기게 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질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괜찮아 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헬스장에 가면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죠 러닝머신을 걸을 때도 TV를 보고요 자전거를 탈 때도 음악을 듣죠 근데 이렇게 운동해도 괜찮을까요? 운동에도 집중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요 다른 것들을 보면서 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겠죠 집중하지 않는다는 건 곧 근육을 온전히 쓰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몸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 몸과 뇌에 기억되지 않아서 그 움직임이 무의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턱걸이를 하는 거예요 턱걸이를 힘을 내서 10개를 했다고 해봅시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면 놀랍게도 12개 혹은 13개를 할 수 있어요 안간힘을 쓰는 동안 운동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운동능력이 높아진 덕분이죠 운동을 할 때 초집중을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로 운동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고요 그게 곧 운동 결과로도 나타납니다 1분 딱 1분만 내 모든 움직임에 집중해서 움직여 보세요 그러다 보면 내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까지 느낄 수 있겠죠 집중했을 때 칼로리 소모도 30에서 4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요 딱 1분 더 도 말고 딱 1분만 집중하면 되겠죠 통증 없는 몸을 만드는 움직임의 비밀을 말하는 책 운동 말고 움직임 리셋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자 그럼 퀴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몸에 통증이 나타나면 운동 부족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동과학 박사 홍정기 교수님은 운동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땡땡땡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관절은 저마다 사용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땡땡땡으로 염증과 통증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운동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퀴즈 신청은요 이 보시는 영상 게시글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자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해서 주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남겨주신 정답 중에서 가장 재밌고 센스 있는 오답도 추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셔서요 그냥 이 땡땡땡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거 보고 가장 재미있는 오답과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이렇게 추첨을 해서 저희가 밀키트 기프티콘 다양하게 선물로 드릴게요 거북목, 어깨 결림,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통증 하나쯤은 분명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 듣는 말이 꼭 하나 있죠 너 그거 운동 부족이야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분들에게 당당하게 알려주세요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 이라고요 제대로 된 움직임으로 통증에서 해방되시기를 저희 책방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세상 어디에 도 없고 세상 어디에 나 있는 유튜브 책방 도나였습니다 우리 소식아 이게 저의 세상에 이렇게 YOUNG 이 영상은 우리 음악에 대해 우리 12